오늘의 수중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야기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해 볼게요. 먼저 한국어 읽어요. AI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전국 수준의 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은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문장과 대화를 공부할 때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요소를 더 넓고 상의적인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야기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며 때로는 대화도 포함되므로 단순한 문장이나 대화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AI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전국 수준의 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은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문장과 대화를 공부할 때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요소를 더 넓고 창의적인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야기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며 때로는 대화도 포함되므로 단순한 문장이나 대화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네, 선생님 biết 선생님께서 대화하여 네, kể chuyện bằng AI rất quan trọng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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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 아주 우리 언어 공부할 때 말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Okay. Okay. 스토리텔링 그거 되게 중요해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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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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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추엔나 까우추엔나 또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영화 만들 때 핀 만들 때도 중요하고요. 어떤 일 할 때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들 가르칠 때 킨더가든 마찬가지로 유치원 가르칠 때 스토리텔링 이야기 많이 해요. 게추원만 해야 해요. 리는 게추엔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줘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까우추엔나 많이 해줘요? 네. 어떤 얘기 많이 해줘요? 어떤 얘기가 인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adalah trong trong cái trong cái thời trong lịch học trong lịch học thì sẽ có tiết kể chuyện tuần hàng tuần me chu me chu sẽ kể chuyện 이야기 이야기 아, 해줘요 아, 말기 과정은 뭐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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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관련 이야기 해줘요. 동물 이야기도 있어요? 동물 있어요. 너희 생... 너희 생라지? 유명한 이야기 어떤 거 있어요? 베트남에서 오 베트남에서? 한국어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한국어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거에요? 한국어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한국어로 hateacji. 한국어로 곽산 괜찮아. 한국어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한국어로 fond weiterhin 알려줍니다. 한국어로 사안 Fresbons 중에 wheat約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습지원에 대한 학습지원입니다. 저희는 학습지원에 대한 학습지원입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중간에 대해서 학습지원에서 학습지원을 알수있습니다. OK OK. AI 작관종.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진도, 정도, 수준, 수준. 맞아요? 징도? 수준? 수준, 징도. 징도. 중국 수준에서 아주 AI로 대화 만드는 거는 중요해요. 이거 AI로 대화 만드는 거 알아요? I'm going to get you an AI. 만들어봤어요? I'm going to get you an AI. 만들어본 적기 없어. I'm going to get you an AI. AI로 get you an AI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I'm going to get you an AI. I'm going to get you an AI. Kindergarten, 유치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Tiengbet도 될 거예요. AI, chat GPT로 이야기 만들어 달라고 하면 AI가 이야기 만들어줘요. AI가 이야기 만들어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야기 만들어줄 수 있어요. AI가 이야기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I로 이야기 만들어서 좋은 이야기 만들면 아이들한테 꽃에 너희 가우츄엔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언어를 공부하는 거에서 중국 수준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로 가우츄엔으로 공부할 때 그 이야기로 공부하면 단어, 문장, 홍박, 문법 이런 거 많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싸우도 중국 수준에 가우 호이, 가우 바 쩌이, 쩌오 쩌이 대답이 뭐예요? 인내한 라지 대답? 아, 쩌오 롤이, 가우, 쩌오 롤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우츄엔 이야기 만들면 싸우 중따 혹 가우츄엔 중따 고데 난 주 가우 호이 바 쩌오 롤이.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뎁깐 독다오. 네. 냥까오 배꼬. 공부할 때 냥까오 이냐 라지? 냥까오? 네. 냥까오? 네. 냥까오는 높다. 아, 그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공부하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냥까오는 높다오. 공부하는 진도 하기 위해서 냥까오는 높다오. 냥까오는 높다오. 아마도 네. 냥까오는 hip дум기 Ka우 올려 produces 냥까오는 높이가 있는 خ남 Про잇도 punk 냥까오는 높이기 위해서 냥 pourے 요, 냥까오는 nyúr 네. 냥까오는 높다오. 응 그최한 스토리텔링, 이야기 만드는 것은 즉 묘이, 묘이 혹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 학습자? 네,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네, 학습자를 도와줘요. 압중, 압중, 깍유도, 나이. 이, 이런 요소를 압중, 압중이냐는 하지? 압중, 사용하, 수중. 수중 비슷해요? 압중, 수중. 수중, 사용 비슷해요. 이런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마음목 보이칸종 혼, 쌍따오 혼. 쌍따오는 창의적인 거예요? 쌍따오? 쌍따오는 창의성. 더 창의적이고 더 깐적, 명확한 거예요? 뭐예요? 깐적이라고 하지? 보위깐적. 보위깐적. 보위깐적라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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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위깐가. 배경을 갖게 해서 이런 요소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좀 줍니다. 이야기가 포함하고 있어요. 많은 문장, 대화를 포함해요. 공급을 해줘요. 알려줘요. 자료, 컨텐츠, 내용. 더 많은 혼보다 내용. 문장이나 대화와 함께 더 많은 내용을 갖게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AI로 외국어 공부하기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움이다 노입의 주대과 복잡의 AI. 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건데. 네네. 이거 탱글자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탱글자로 오는 것입니다. 이거 탱글자로 오는 것입니다. 네. AI. 어떻게? 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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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I . στ 이 사 gust 전 그리고 저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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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듭 압듭 수중 땅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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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용 단äd breathing 단ädенное 단äd undermine 주세요 내 맥락은grand 내 맥락 you 모습은 내 맥락 여행 여기서 그녀 여행 영역 미인 했 맥락은 곧대휴 곧대휴 쌍따오 곧간 두 두 곧간 어려운 단어예요 맥락 태한에서 잘 쓰지는 않아요 이거 책 공부할 때 주로 사용해요 소중 인이아라 맥락 두 다우주엔 맥락 인이아 인이아라 의미 창의적인 의미 내용 의미 쌤쌤 맥락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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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의미 창의적인 뜻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맥락 뜻 내용 비슷해요 아니, 아니. 그리고 소식은 아주 크기 정말 크기 네, 네, 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OK 잘했어요 남도 연락 근데 근데 그 다음에 도전 나 좀 이야기해요. 아, 이야기는 안해요. 도이코테 수중 AI 도이코테 수중 AI 아, 사우도이다 종로이, 종로이, 략기 종로이 도이코종 AI 교정 고쳐요. 내가 말한 내용 고쳐요. 수중 AI 도이코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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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AI, 종따꽃에 꽤 좋은 망 AI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예전에, 예전에 중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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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다오자 망 AI 내가 AI로 만든 이야기로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거 부동산, 파통산, 내용 다 AI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 수중 AI 수중 AI 수중 AI 수중 AI 아주 창의적이에요. 맞아요? 창의적이에요. 아아. 수중 AI 수중 AI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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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가우주행라 모 뉴 워의 공백 공백, 그래서 중타골테 냥, 냥, 덕 냥, 냥 가우주행, 망 에이아이, 라 목주행, 목가우주행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유, 중타, 가우주행, 망 에이아이 에이아이로 이야기를 하나 만들면 그 이야기는 온리 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야기 만들 수 있어요 중타골테, 가우주행, 시간 많이 걸려요 도이지한 시간 만약에 유, 도이,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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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주행 내가 이야기 만들면 아마도 3시간이나 5시간 걸릴거예요. 하지만 에이아이 고텍 깨주엔 못뿐 못뿐 이분? 네, 이분이면 맞습니다. 비쥬, 에이아이, 보태 다오 라 가오추엔, 보이 라, 포추드런, 그러한 지난 일과 반가운, 자삐기 파티? 라, 렛디언 싱싱하? 라, 렛디언 싱싱하? 라, 렛디언 싱싱하? 아이? 에이아이, 가을 때 렛디언니? OK, I'll show you, let me see, here, I can, yeah, this is 중국어, I'll show you, I'll show you. 에이아이, can you make a story about birthday party with two good friends, young friends, the best birthday ever. It's English, and then, but Jake's eighth birthday party, and then, 땀도이, 땀도이, and so, and then here is, AI can make just one minute, Mo Phun can make one birthday party about and story, storytelling, 가우 주앤, about the birth. And then, I can do with this, translate into Korean and Vietnamese. So, I can say here, translate into Korean and Vietnamese. and then translate into Korean. So, we study with about this 가우 주앤, this story about, and then 루 리, and maybe Jake, Jake and 루 리, two friends, and then AI make a story. Ah, sorry, sorry. AI가, 이거 이야기 만들고 있어요. And then AI give us Greg and FergusureOO. I run some thousandצ dibuj vet क suggests that what's good friends, percentile give to the next five grand unhappy artifacts and our friend brought to them and the third zamanitives and Thailand. Yeah. 그래서 중독교태 수중 AI는 태어난다오 그리고 또다시안 그래서 중독교태는 평가에 공부할 수 있어서 아마도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 절약하다이냐는 아직 생각나요? 지키옵때라 시간 지키옵때라 시간 절약 지키옵때라 할 수 있어요 이제 공부해요 AI는 아주 강력한 도구에요 공부 맘에 공부 맘에 강력한 도구 아주 파워풀한 도구에요 공부 맘에 특히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면 학습자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구조, 가능적 표현, 새로운 어휘에 노출시켜주어 언어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도록 좋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특히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면 학습자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구조, 관종적 표현, 새로운 어휘에 노출시켜주어 언어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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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더 읽어줄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이거 소리가 강하게 나요 한번 더 읽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읽어야 보태흡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만약에 한국 스타일로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한국 스타일로 읽으면 한국 사람은 이거 잘 몰라요 강하게 읽는 거 뭐예요 강하게 읽어 그래서 여기 한국 노이 탱백 파담 안 좋아요 파담 안 좋아요 한국어는 탱한 달라요 탱백 고 탭 속 보 카카오 축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가 한국어 베트남어처럼 읽으면 한국 사람 잘 못 알아들어요 홍휴 노이 한국 홍휴 이 엠독 가우 탱한 미주 혼 탱백 그것만 안 하면 돼요 한국어는 홍고 없어요 예를 들어 스토리텔링에서는 이거 없어요 없어요 홍배 없어요 만약에 강하게 읽는 거는 내가 도이 무언 관종 두 관종 내가 그 단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니아 비니아 두 관종 그때 강하게 읽는 거예요 발음은 강한 거 없어요 홍고 바탐 망매 없고 그냥 도이 니 까우 두 관종 넌 도이 고테 수중 스토리텔링 이소프와 유명한 어린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테 노이라 노이 보통으로 읽을 때는 예를 들어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소프와나 유명한 어린이 이렇게 읽어요 아마 이거 일본어도 비슷하고 한국어도 비슷한데 중국어 탱백 이거 있어요 소리 노포구 중국어 베트남 그래서 발음 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로 말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한국어로 말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한국어로 말하듯이 하면 안 돼요 계속 보이칵 가우측 이거 되게 중요 관종 오케이 네 오케이 다음 주야 참가하는 거예요 마오케 이야기로 참가하는 거는 특별히 딱벨 라 통과 AI AI를 통해서 창의해요 만들어요 온라인 언어 교환하는 데에서 AI를 가지고서 특별히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참가하는 거 탐지 않은 참가하는 거는 즉 도와줘요 그 학습자가 그 도와줘요